안녕하세요. 해쉬드 오픈 리서치 이미선입니다. 저는 크립트업계에 오기 전에 증권사에서 경제하고 금리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었고요. 채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고 통화를 얼마나 많이 찍어내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 있게 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채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크립트업계는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에 비트코인 반강기가 있고 그 다음에 SEC의 ETF 승인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금융기관들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한 모호함, 리스크 같은 측면들이 사실상 SEC가 정식으로 자산임을 인정함에 따라서 저절로 좀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연계금이나 법인도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미국 통화정책 전망 그리고 현물 ETF 승인 이후의 자금 유입의 변화 그리고 펀드플로우를 통해서 추정을 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립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생각해보면 먼저 가장 크게는 그리고 가장 저변을 넓게 갖고 있는 것은 결국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매크로 부분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5.5%에서 동결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 말 정도에는 아마도 금리 인하로 전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축에서 완화적인 정책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 저희가 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비트코인을 SEC에서 정식 자산으로 사실상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특히나 통화정책에 대해서 긴축적으로 간다거나 하는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일단 지금 SEC 게리겐슬러는 그 이전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임명이 된 사람이고 원래는 임기가 2026년 5월까지긴 하지만 보통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이전에 임명됐던 SEC 의장은 대부분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 더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별적인 요인들, 어떤 프로젝트 별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크립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SEC에서 승인을 한 이후에 공적기금들, 연기금에서 조금씩 편입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이제 공적 연기금 펀드가 224조 엔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1.5% 정도를 대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규모로는 3.4조 엔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5% 대체 투자한 금액 안에서 만약에 5% 정도만 이 비트코인에 할애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규모로는 1680억 엔이고 원화로는 1.5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매월 신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적인 수요 기반이 생긴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 규모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데 그 늘어난 자산 규모 안에서 정해진 퍼센트 비율만큼 계속적으로 그 자산을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계속적으로 그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꾸준히 매입하는 수요 기반이 마련됐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은 지금 국민연금 규모는 이제 1,0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연기금 대비해서 두 번째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대체 투자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164조 원 정도를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 정도를 만약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한 7.3조 원 정도가 잠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첫 번째 규모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FMC 때 발표됐던 그 점도표인데요. 일단 미국은 이번에 3월에 올해 2024년 GDP 전망을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2.1%로 전망을 해서 지난 12월에 전망했던 바로 밑에는 1.4%보다 상향을 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물가는 2.6으로 전망을 해서 12월보다는 2.4보다는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Federal Funds Rat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4.6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2024년 올해 말에 4.6이 된다고 본 것인데 이 레인지 자체는 좀 상향이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4.6에서 5.1 그리고 4.4에서 4.9였던 것이 이제 조금 더 위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번에 많았던 거를 의미하는데요. 일단 성장률이랑 물가를 지난 12월보다도 좀 더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 예상하는 기준금리를 4.6 정도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가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기준금리 인하는 그래도 3번 정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약간 모순된 입장인 건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COVID-19 이후에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고 사실상 그 이전으로 지금 유동성을 긴축을 해서 빨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2%를 장기 어떤 평균 물가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로 삼았다면 지금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그게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보다는 위로 아마 상향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상향을 했다라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다면 앞으로 물가가 3%가 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2%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한다거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논의 전개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연준의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 인덱스입니다. 인덱스가 선으로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월 대비 체인지인데요. 최근에 2개월 동안 보면 전월 대비해서 한 0.4%포인트 정도 상당히 높은 숫자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올해 미국 물가는 가운데에 있는 선 정도의 흐름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본다면 저렇게 점점 조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연준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번 3월 FMC를 통해서 봤을 때는 물가나 성장률이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세 번의 금리 인하는 그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국의 물가가 높아진 것을 연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레이 스케일 펀드에서의 환매가 많이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개 미국의 비트코인 주간 플로우를 합산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1월 11일에 SEC에서 승인 정식으로 됐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가격에 대해서 지금 펀드플로우가 굉장히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좀 조정이 됐었던 이유는 오른쪽 그림에서 가장 밑에 있는 GBTC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GBTC 그레이 스케일 펀드에서 환매가 나왔었고요. 그 물량들이 계속 시장으로 나오면서 한 주에 평균 2만 5,900개의 비트코인이 매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대로 간다고 하면 이제 13주 정도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GBTC의 AUM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최악의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다 팔리더라도 13주 정도면 GBTC 관련 물량의 출에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발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막대로 되어 있는 것이 주간 플로우이고요. 2023년 12월 이후 2024년의 숫자의 높이를 보시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안에서는 ETF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밖에 있었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됐었던 ETF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ETF들 그것들에 합산을 한 게 지금 2023년 12월까지의 막대 그래프고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ETF를 승인한 다음에 미국에 승인을 했던 10개의 ETF 상품을 합산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산을 한 게 그 대상이 다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의 숫자를 워낙 압도한 만큼 지금 미국 쪽의 숫자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쪽의 ETF의 자금 흐름만 보더라도 이 가격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이 금액을 누적으로 했을 때 검은 선처럼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TF에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 ETF에서 사들이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이제 거래소에서 있는 장고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래소의 장고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인데요. 지금 가장 많았을 때는 한 2020년 정도에 한 300만 개 정도였고 지금은 228만 개 정도 남아서 한 4년에 걸쳐서 한 3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1월에서 3월 중에 ETF가 주당 평균으로 900밀리언 달러씩 유입이 돼서 한 12,900개 정도씩의 장고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4월 반감기 이후부터는 신규 공급이 하루에 비트코인 신규로 발생하는 게 900개에서 450개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ETF에서 계속적인 어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과 같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계속 유입이 되면 언젠가 이곳이 바닥이 나는 건 아닌지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은 현재와 같이 70개, 7만 달러 정도가 그냥 연말까지 쭉 가격이 그냥 안 오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현재 BTC 남아있는 거래소의 장고는 228만여 개 정도가 되고요. 시나리오 1번처럼 최근 1에서 3월의 평균과 같이 한 주에 900밀리언 달러씩의 자금 그 금액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사면서 장고를 소진시킨다면 현재 거래소 장고의 15% 정도로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2, 3월 들어서 조금 금액이 많았던 금액이 앞으로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거래소 장고의 23% 정도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제 동일한 자금이 들어왔어도 그걸로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장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좀 천천히 가기는 하겠죠.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펀드플로우의 흐름이 가격에 대한 설명력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ETF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그 회기 추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각각 변수에 대한 가격과의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하고 미국의 CPI, YOY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완만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높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에는 이제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차트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거는 이 비트코인 ETF로 들어왔던 자금 플로우가 이제 X축이고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3년 11월까지의 관계식입니다.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서 가격 관계가 형성이 됐었고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올해 3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약간 아웃라이더처럼 이제 이 오른쪽 쪽에 이렇게 점이 이제 새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X축이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측면에서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관계식 안에서의 기울기라는 부분도 위에 것보다는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둘 간의 관계가 약간 변화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11월에 그 추정을 했던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 추정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서 최근에 이제 ETF 승인된 이후까지로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추정식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모델의 추정값이고 그 회색이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 4주 평균입니다. 네 이제 이게 적합한 식을 찾은 것 때문에 지금 두 개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에 대한 설명력을 잘 갖는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위클리로 들어온 비트코인 ETF 플로우 이것이 첫 번째 변수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상승률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알스케어는 0.62 정도가 돼서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이 펀드플로우라는 부분이 가격에 대한 설명력을 상당히 높게 갖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과 같은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저희가 딱 단언할 수 없지만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가 자기 논리를 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전개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규모의 흐름대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 두 개의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그 가운데 영역 그 어딘가에 그 가격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는 89,000 달러 그리고 3Q에는 130K 그리고 4Q에는 200K 정도 그래서 이 정도 20만 달러 정도까지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회기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한계점을 함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헌드플로우가 일단은 그 SEC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그 선물 ETP들 그 다음 미국 외에서 발행됐던 ETP들의 숫자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10개의 펀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 동일한 데이터를 맞춰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그 이전 숫자가 사실 워낙 너무나 좀 아주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그렇게 대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시계열 측면에서는 이게 27개월만의 기간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석 어떤 대상 기간이 조금 더 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펀드 판매 영향이 물론 아까 그 숫자 자체에 그 그레이스케일 펀드도 숫자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훨씬 많은 어떤 매도가 발생을 한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 이런 것들은 현재 모델이 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고 전망이고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전망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Y축이 지금 로그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배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이제 지수로 상승하는 모양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가격의 특징을 비트코인이 갖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공급이 4년마다 신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선이 어떤 수요에 있어서도 달라지지 않는 비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공급이 딱딱 정해져 있는 재화의 수요 공급의 곡선은 지금 그림과 같은 그림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X축에서 지금 위로 세로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S1, S2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각 기마다의 공급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일단 일자로 그냥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2, S3, S4로 갈 때 그 가는 폭이 점점 반으로 반으로씩만 옆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비트코인의 공급 곡선이 저런 식으로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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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요. 노란색이 그냥 어떠한 의미의 수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D1, D2, D3, D4로 갈수록 일정하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 가격은 그 공급과 수요 공선이 만나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점들 저기가 이제 P1, P2, P3 이렇게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일단 S2에서 예를 들어 S6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공급 증가폭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면은 가격은 P2에서 P5로 이렇게 지수로 상승을 하게 되는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X축이 비트코인이 하루에 이제 발행되는 신규 발행되는 물량들 그 다음에 Y축인의 식구총액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별로 비트코인이 신규로 발행됐던 물량하고 시가총액과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회색처럼 점도가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요. 저 분포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지금 2009년부터 해서 지금 2024년까지 올수록 일단 X축으로 벌어져 있는 가로의 축이 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좁아지는 이유는 반감기가 되면서 그 물량이 얼마로 결정되는지 자치도 폭이 지금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간 그 높이 회색의 점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 높이라는 부분도 조금씩 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시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로그가 취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2024년 지금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비트코인의 시총은 1에서 4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효과가 조금 더 시차를 두고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본래는 반감기가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상승 시기가 좀 앞당겨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은 플랜비라고 트위터에서 많이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모델링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지금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과거의 반감기 시점들이고요. 보시면 이제 가격의 분포가 그 반감기를 딱 지나고 나서 약간의 기간을 가진 후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일단 반감기를 지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가격이 좀 빠르게 오를 거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올해 사이클의 고점을 올해 말에 올 거냐 내년 중에 올 거냐 아니면 올해 3분기에 올 거냐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봤을 때는 이제까지의 어떤 고점까지 이르는 속도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이클에서 보게 되는 고점이라는 것이 지난 사이클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각자 혹시 엑싯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는 것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